저 하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거 얼마 전에 본 건데 알 거 같아 왠지 사실 두 개 있는데 샤이니에 대한 게 한 개는 태민만 맞은 암호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태민 씨만 틀린 건데 맞아 맞아 알고 보니까 태민 씨만 맞았다 우리가 너무 뻔뻔한 게 잘못이야 그때 진짜 어이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멤버들 틀리고 멤버들 뒤돌아보고 있어요 저만 앞에 보고 있었고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그냥 그 느낌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 우리도 틀린 거 알아 그래서 나 진짜 혼자 돌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냥 그리고 서 있다가 이러고 가자 이런 거 맞아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너무 웃겨서 여러 번 봤는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한 번 피시고 웃는 태민 씨의 얼굴이 있고 민호 씨가 굉장히 격렬히 춤을 추시다가 갑자기 소심해져요 이게 뒷모습에서 그래서 그게 진짜 웃겼었고 그래서 그게 진짜 웃겼었고 혹시 영상인데 혹시 근데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아니 태민 씨의 이중인격 암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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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이게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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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터져 아니 그래도 코를 걸어서 웃으면 어떡해 코 막혔대 코가 막혀서 지금 좀 건조하고 그래서 막히셨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린 마음에 자꾸 귀엽다 귀엽다 이런 귀여운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게 싫었나 봐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더 귀엽죠 아니 진짜 근데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누가 CPR 해주는 거 같아 누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하 아